안녕하세요. 마이팻 다람쥐와 마이팻 이구아나의 해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히 좀 봐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누르면 물이 쭉 이렇게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호수가 약간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길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르시라고 약간 길게 되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직접 연결하셔도 되구요. 중간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직접 끼우셔서 물 넣고 테이프로 좀 이렇게 감으셔서 하셔도 되구요. 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빼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구요. 알겠습니다. 물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넣어야 물이 나갑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는 이구아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네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을 만져보면 솜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손가락에는 바로 이구아나의 목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핸드메이드로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잘 끼우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셔서. 그리고 이 손가락은 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있다가 보세요. 이구아나로 만든 이유는 이구아나는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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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 부분을 이 손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요. 여기를 이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 짜면 입에서 물이 쭉 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구아나는 물 쏘지 않는 게 진짜 같겠죠. 이게 마치 좀 진짜 이구아나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자. 다람쥐도 동일한데 한번 다시 껴 보기는. 한번. 이렇게. 이것 좀 자르시는게 좋아요. 지금 길어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검지손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거에요. 바람쥐의 머리쪽으로요. 손가락을 세손가락은 잘 집어넣어주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을 나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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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마기전.